올해 국정감사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금융권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됐는데요. 핵심 증인 소환을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1, 2위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국회정무위원회가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이소구 두나무 대표이사와 이정훈 빗섬 창업주, 신현성 차이올드 코퍼레이션 총괄 등이 채택됐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난 5월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출석은 기정 사실이었지만 창업주인 송치영 회장 대신 전문 경영인 참석으로 급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정무위 의원 보좌진 A 씨는 여야 막론하고 다수 의원이 송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 가능성이 높았지만 간사 간 최종 합의에서 불발됐다면서 송의장이 해외 체류 중인 걸 감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빗섬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두나무와는 달리 은둔의 창업주이자 사실상 실소유주인 이정훈 의장이 직접 소환됐기 때문입니다. 정무위는 빗섬에 상장한 이후 1000배 가까이 폭등한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 회사와 유착관계 등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업계 안팎에선 결국 대관력이 양사 간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비트가 올해도 국회 출신 보좌진을 대폭 영입하며 대관을 강화한 반면 빗섬에서는 핵심 인력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 속 다음 달 24일 정무위 종합국감에는 새로운 증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oldu. 종합국감은 감사합니다.